네 저희가 오프닝 때 예고해드린 대로 그린 케미칼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화면으로 나갔네요. 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MTNW 박진섭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요 시장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린 케미칼 얘기를 할게요. 오늘 워낙 항공주들 상한가 그 무거운 애들이 막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 SK하닉스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대형주들 강세를 보이면 시총 1400억짜리가 좀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같이 절대 지지 않고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그린 케미칼 참 매웠습니다. 코스닥 종목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코스닥 종목은 사실은 강한 느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린 케미칼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포가 들어있는 종목, 항공사 매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한방에 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한방에 주가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사 매매 종목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 케미칼 수익률과 어떻게 매매 전략을 앞으로 가져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시장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최근 코스피는 환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은 또 온도 차이가 납니다. 코스닥 관련 종목들 보유하신 개인 투자자들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나요? 연말은? 저희가 항상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 같이 사이좋게 올라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항상 시장이 좀 왜곡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늘 아마 괴리감이 있으실 텐데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와 보호학 종목 수를 따져보면 거의 비율이 1대 1입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내 종목은 못 가지?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해도 말 그대로 그 가운데 대응을 못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사실은 2600, 700을 돌파한다 한들 종목 등을 잘못하시면 오히려 소외되는 종목은 더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종목 압축하시고요. 종목, 힘 있는 종목으로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에 집에서 목욕하시고 마음을 딱 정제를 해서 종목을 그렇게 또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일요일 무방 종목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말씀하시는 종목마다 다 잘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소마젠이 상한가 도달을 한 적이 있고 그린케미칼도 지난 목요일에 얘기했는데 금요일에 급등을 하죠. 더 갈까 싶었는데 진짜 또 더 갔어요. 소마젠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방할 때마다 사실은 상한가 종목이 2주 연속 나왔거든요. 지난 2주 안에는 소프트캠프, 또 이번 주는 사실은 저번 주가 되겠죠. 저번 주는 이제 소마젠이 금요일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물론 이제 주가가 소마젠이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또 급등이 나오면서 한 일주일 만에 한 58% 수익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정도 제가 매수하게 된 근거라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이죠. 지난 9월의 저점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서 역시나 황금선, 오일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보시면 윗골이 달고 황금선을 이탈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털리시기가 쉬운 그런 시점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 그런 어떤 차트, 제가 늘 차트를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말 그대로 여기서 물량을 매집한 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위로 밀어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아시고 차트는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역이용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차트 매매를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황금선 매매, 차트를 보고 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종목들, 또 빨간 맛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종목들 그린케미칼, 소마젠, 소프트캠프 이런 종목들 다 차트를 보고 제가 발굴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 후행선 지표인 차트가 아닌 선행선 지표인 그... 땡땡으로 확인을 했다.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린케미칼까지. 역시 진짜 비법은 참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따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린케미칼은 고점 기준으로 18.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대, 이거는 일요일 무방이 아니라 우리 시간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한번 팁이나 이런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날 윗골이 길게 달았을 때 아마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당히... 은봉 나온 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 옆에 있는 은봉. 그렇죠. 이날이죠. 목요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요일 날 윗골이... 제가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목요일 날 윗골이 길게 달고 상당히 고점에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권에 있는 종목이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고요. 또 그 다음날 장때목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은 윗골이 길게 달고 장때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자리는 매도다. 이렇게 제가 차트를 배울 때는 저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게 오히려 제가 오일선을 지지로 보일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강하게 드렸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바로 오일선을 하향에 탈했죠. 그때 솔직히 걱정되셨죠. 오일선 하향에 됐을 때. 아 나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아니요. 솔직히 걱정은 안 된 게 오일선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하향에 탈에도 여기서 분할 매수하게 되면 분할 매수라는 것도 의미 있는 종목에서는 분할 매수가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분할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하실 밑에 벙커 계속 내려가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주포가 들어와 있다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자리가 무너지다고 해서 솔직히 걱정은 별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분할 매수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 약간 걱정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오일선 타고 깨고 일시 이탈했다가 아래 꼴이 달고 바로 올라왔죠. 오일선 바로 회복했죠. 그리고 오늘 장때 양봉이 나오면서 불과 이틀 만에 오늘 장중에 23%까지 아마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차트를 보시고 이거 자리는 도저히 아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주위도 많으세요. 저번에 너 이번에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지없이 제가 여기서 아마 오일선을 깨도 윗고리를 아래 꼴이 달고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오일선 타고 올라왔죠. 그리고 장때 양봉이 나왔죠 오늘이요. 그럼 여전히 이 자리를 매도할 것인가를 놓고 보자면 오늘의 이 윗고리 별로 기분 나쁜 윗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장중의 대응이 중요하시죠. 장중의 대응이. 그게 사실은 이 종목을 만약에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는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입니다. 그런데 장중 대응을 잘 못하시면 오히려 똑같은 종목이어도 어떤 분은 큰 수익을 내주고요. 어떤 분은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18% 수익이 나든 소마젠 58% 수익이 나든 굉장히 표정 없이 희누력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 AI 아닙니다. 수익 잘 뽑아내신 AI 아니고요. 정말 MTNW 전문가님입니다. 그렇다면 계좌를 통해서는 얼만큼의 수익을 냈을까요? 계좌 볼게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그린키미칼이니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매수를 갖다 먼저 안 하죠. 방금 보여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매매 종목은 사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사실은 요새 워낙 매매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간 좀 재미있는 거는 KCTC의 수익률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 좀 안 되는 수익이지만 이 매매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매도를 했고요. 중요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KCTC는 KCTC 종목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린키미칼처럼 오늘도 장중에 23%까지 오르는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항상 우리가 보실 때 얘는 지금 그린키미칼 차트예요. 그린키미칼 차트인가요? KCTC KCTC 은근 수익 나신 걸로 묻어가려고 이게 더 무섭게 생겼다. 더 무섭죠. 저도 솔직히 이 종목 매매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보고 종목을 발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차트를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앵커님처럼 저도 이게 막 무서울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던 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못하죠.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차트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무섭지가 않은 거죠. 검색하고 나서는요. 나중에 차트를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자리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날 이날의 어떤 종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날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가 중요한 한 번의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날 다음 날 마찬가지죠. 그 종가를 지지하고 약간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면서 주가가 오늘 수층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 23%까지 그렇죠. 23% 맞습니다. 장중에 23%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몇 가지 사실은 팁들이 있습니다. 매매하실 때 제가 어저께 무방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 제약 이런 종목에 제가 매매 팁을 말씀드렸거든요. 중요한 지지자리 그런데 이런 자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지 않아도 이런 자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천을 들어야 된다고 계속 재촉을 하시네요. 황금선 매매 종목 이번 주를 빛낼 종목 어디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지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르는 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 사실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지수 오를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저평가 종목? 바닥주? 아닙니다. 바닥주. 역시 바닥주는 아니고요. 대정화금 그래도 제 기존 종목들을 보면 바닥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차트 자리가 지금 대정화금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저희가 보실 때 지금 놓고 보면 3일 연속 3일 연속 지금 은봉이 나왔습니다. 은봉이 나오면서 5일선 5일선 자리를 5일선 자리를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5일선 자리를 그렇죠.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볼 때 종목마다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키포인트는 뭐죠? 이 종목이 바로 주포가 들어온 종목이냐 아니냐 제가 드릴 말씀 드립니다. 이 시장에서 믿을 거는 솔직히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실적, 시황, 또 뉴스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주포가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대정화금 앞서 그린케미칼 또 앞서 KCTC 소마제 이런 종목들처럼 이 종목도 주포가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 직전 고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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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다시 내려온 그 자리 이 자리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현재 주가가 3만 3,300원이죠. 3,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3만 2,000원 3만 2,000원 가격대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 지금보다 약간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3만 2,000원 자리 그렇게 해서 매수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1분 정도 더 남았는데 목표가라도 알려주세요. 아 목표가요? 이 종목에 있다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가가 제가 3만 2,000원에 매수가 되시고 나서는 지금 그 가격보다 상당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직전 고점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3만 7,000원 이렇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호흡이 짧은 종목이네요. 다른 것보다 더 3만 7,000원이면 금방 터치하겠다 싶은데 그렇죠? 네. 잠깐만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단타용입니까? 이거는 제가 단기표트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단과 하단의 밴드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일단은 그렇게 매도가를 일단은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3만 2,000원 매수 3만 7,000원 이렇게 잡으시고 항상 저희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목표 주가가 왔을 때 얘를 홀딩할 것인가 이익 실현할 것인가 그 부분은 또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빨간 전략 시간을 지나서 저희 계좌를 공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챙길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정화금 1차 목표가 3만 7,000원 매수가 3만 2,000원 이하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